안녕하세요. 리고입니다. 오늘은 멋지고 잘생긴 배우 지창욱님, 그리고 아름다운 배우 김지원님, 두 분의 사주적인 주화에 대하여 분석 요청에 들어왔습니다. 두 분은 드라마에서도 함께하고 계시죠? 사주에서 에너지 흐름이 유사한 점이 많았습니다. 함께 분석해 보시겠습니다. 지창욱님은 사주에서 아름다운 꽃입니다. 꽃은 적응력이 뛰어나고 함께 어울리기를 좋아합니다. 김지원님은 사주에서 큰 산입니다. 어디서나 구심점이 되어주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존재입니다. 큰 산과 아름다운 꽃은 잘 어울립니다. 그런데 지창욱님은 사주에서 핑크색 하트가 세 군데나 있습니다. 인기를 의미하는 글자인데 세 개나 있습니다. 잘생기고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김지원님은 파란색 하트로 표시했는데 이 글자는 볼수록 매력을 느끼게 하는 글자입니다. 두 분 모두 인기와 매력을 듬뿍 가지고 있습니다. 두 분은 사주에서 포인트가 분명한 좋은 사주입니다. 지창욱님은 자신과 같은 에너지가 가운데 에너지로 아웃풋대형 모여들고 있습니다. 사주 구조가 매우 심플합니다. 그리고 별로 표시한 글자들은 태양과 달을 의미하는 글자이기도 한데 밤이고 낮이고 언제든 빛나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조명을 많이 받는다는 의미도 있으므로 사람들의 주목을 많이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타고난 연예인 사주입니다. 김지원님은 에너지가 흐르고 흘러서 별표를 한 곳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타고난 연예인이요 사업가 사주입니다. 과연 별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음 사진에서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창욱님은 자신감이 강한 분입니다. 그런데 아웃풋대는 에너지도 막강합니다. 아웃풋대는 에너지가 불에 해당됩니다. 불은 확 타오르고 금방 꺼져서 재만 남는 속성이 있습니다. 지창욱님은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현재를 멋지게 불타오를 만큼 열정을 내뿜는 특성이 있습니다. 멋진 연기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불은 금방 꺼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심리적으로 가끔씩 허무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허무감을 느끼지 않도록 자신을 잘 돌보아야 합니다. 명상도 좋습니다. 그리고 활동의 결과인 재물도 잘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김지원님도 자신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에너지 아웃풋이 좋아서 자신을 잘 표현합니다. 그리고 별로 표시한 곳은 재물을 의미합니다. 활동의 결과물이 재물로써 확실하게 쌓이는 좋은 구조입니다. 에너지의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그렇지만 삶의 규율을 스스로 잘 만들어서 살아가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의 사주적인 조화를 살펴보았는데 두 분은 에너지 흐름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점이 많았습니다. 두 분의 사주적인 조화는 88점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하시는 일 더욱 발전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리그의 사주명이 오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읽어볼 수 있으시고요. 상담 문의는 제 메일로 가능하십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그였습니다. 감사합니다.